성북구청 앞 한방삼계탕 착각하는게 있는데 삼계탕 살만 최대한 부드럽게 해놓으면 맛있는지 안다 나도 그랬다 여기로 섭취해보기 전에는 섭취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다 먹으면 몸에서 쫙쫙 퍼진다 그렇다고 건강한 맛이 봐 아니 정말 맛있다 이 깍두기만 보면 입에 물이 나온다 삼계탕은 여기가 제일 맛있다 여기가 제일 맛있다니까 한가지 단점은 무조건 1시간 전 예약하고 가야한다 그리고 먹으면 인스타로 섭취하는 것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인생의 낙이다 맛있게 먹은 거 친구들 데려가서 반응보는게 밥 한그릇 잘 못쓴다 어깨와 팔꿈치를 다치고 나니 스트레칭과 기초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어깨 풀어주고 대등 패킹 올딩 바로 본능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무식하게 옆으로 해달리다 분명히 부상당할 것이다 코어 운동에서 기본을 받쳐두고 다치지 않게 꾸준히 연습하겠다 리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짜증나 아..저.. 어.. 하느도 안 아픈다 아...